어? 너 왜 여깄어? 수술 벌써 끝났어? 쫓겨났어요. 쫓겨나? 누구한테? 누구겠어요? 수술방에서 나 쫓아낼 사람이. 야. 그런데 진짜로 나오면 어떡해. 그냥 비비고 개개 써야지. 어디 봐. 김사부 소리 지르고 면박주는 거 어디 한두 번이니? 그 정도 겪어봤으면 너도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. 그런 수술이 어디 흔하냐고. 그냥 들어가서 눈으로만 봐도 얼마나 공부가 되고 경험이 될 거야. 안 그래? 나랑 사귀자 윤서정. 뭐래 얘? 나한테 애라 그런 거 중이 같다 그런 거 한번 봐줄 테니까. 사귀자고. 아주 선배한테 말까지 까고 아주 맞먹어라 어? 안 돼요? 됐고 얼른 다시 수술방으로 들어가.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. 무조건 빌어. 어시가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려 알았어? 삼세판. 앞으로 두 번은 더 물어볼 거예요.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.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됐지 너. 먼저 가볼게요. 한 놈은 눈만 마주치면 연애질하자 그러질 않나. 한 놈은 지 혼자 가족 막장극을 찍질 않나. 삼삶원. 아. 태풍이가 형은 안 냉길 том, 아